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솔이 선수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18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고 두빈 목사라고 합니다 18교구뿐만 아니라 서현주차부 서현주차부와 그리고 여직장 3반 제자훈련 화요일 제자훈련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새생명축제 부디력대로 정진영 목사님과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왔습니다 첫 회 사역에 왜 이렇게 많이 맡겨주시나 하면서 역시 분당 우리 교회다 저는 서울 그리고 일산 그리고 이렇게 분당으로 오게 됐는데 많은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 참 행복합니다 불안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기도회를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라는 아주 특별한 분당 우리 교회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보면서 이 귀한 매개체를 보면서 참 좋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좀 부르고 싶고 저희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아내도 좀 같이 와서 좀 듣게 하고 싶은 같이 기도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탐방을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엄청 뜨겁고 정말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박조경 목사님 하실 때 제가 왔었습니다 저랑 같이 여기 이 교회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이 챙겨주고 또 같이 세워주고 하는데 응원차에 또 한번 탐방하고자 미리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죠 사희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제가 이제 신대원, 총신 신대원 입학하려면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패스하려면요 엄청난 그 성경 지식들을 외워야 합니다 어떻게 외워요? 치사하게라도, 굉장히 유치하게라도 이렇게 외워야 돼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 오래참음, 자, 자비, 양, 양선 다 아시죠? 네,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기 오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조명 탓인가 이 말씀을 화평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우리 집안의 화평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다 늘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던 제가 오늘만큼은 실제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웃음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일찍 일어난 만큼 또 시간이 있으니까 냉동실에 떡국이 있더라고요 떡이 있더라고요 가리떡 썰어놓은 거 그리고 그 떡과 함께 사골 육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녹여다가 아들 둘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메신저로서 섰는데 이중적인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욕심을 내서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가 하는 요리마다 늘 넣는 게 있어요 연두해요 연두를 참 좋아합니다 연두를 참 좋아하는데 괜히 사골 육수로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연두를 넣어서 맛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내가 먹는 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아 이게 평화구나 이게 가정의 평화보다 오 샬롬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서 두 아들은 또 연년생입니다 치고 박고 싸우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 평화가 인간이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구나 그리고 애들을 말리다가 제가 한 대 또 얻어맞고 저를 막 또 때리더라고요 저를 막 또 때리더라고요 아들들이 여섯 살 일곱 살인데 왜 나를 때리니 하면서 손간 명치를 얻어맞아가지고 굉장히 아팠어요 발끝도 저를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했던 저도 분노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그리고 이제 항상 목사들은 항상 말씀을 갖다가 애들을 압박을 해요 너 10개명 외웠지 10개명 5개명이 뭐야 왜 아빠를 때려 5개명이 뭐니 얘기해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아직 발음이 어눌해요 그 뜻은 잘 알고 있을 텐데 발음이 어눌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진짜 저희 저희 첫째 아들이 고은찬인데 서현 유치부 9시 예배 나오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5개명이 뭐야 그러면 발음이 안 돼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격하더라고요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들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면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애쓴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그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삼대인 그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 평안한 삶 이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대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산층에 대한 그 기준 어느 정도 돼야 중산층인가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하는 것 그리고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예금 그 잔고에는 항상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한 그리고 이거 꼭 필요해요 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 다니는 거 이렇게 해야 중산층이다 라고 설정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중산층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중산층이에요? 시작 여기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평안한가? 내 영혼아 정말 평안하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도 나름대로 평안을 기준을 잡고 그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평안을 추구하고자 사람들은 애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평안을 몰라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안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소유한 분들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보금 19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예수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는 숨겨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못 보게끔 그것을 못 얻게끔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닫고 귀를 닫고 다른 곳을 향해서 그 평화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애쓴 노력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대속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있는데요 특별히 레이기 16장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두 마리의 염소를 뽑습니다 한 염소는 저먹고 흠없는 두 마리의 염소 중에서 한 염소는요 그 피를 내어서 그 법규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피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속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한 염소는요 그냥 광야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광야로 그렇게 멀리 떠나보내 이렇게 이 염소들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그 자신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자 애썼던 이 외에도 수많은 제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온전하지 않는 제사들입니다 잡고 잡고 피를 뿌리고 풀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속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속죄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에 대한 별명들이 여러 가지 표칭들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별명들이 있습니까? 김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여기서 나오는 그 화평 그리고 갈라데스 6장 9절에 나오는 그 화평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헬라오 에이레네는요 구약에 나오는 평강,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오와 동치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그 화평,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어지는 에이레네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백방으로 자기의 그 평안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괴양을 쌓고 자식들을 교육하고 자식들을 교육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하지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화평을 추구하는 그게 과연 평안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성경의 열매 세 번째 화평을 설교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평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여러 말씀들을 하셨죠 특별히 일곱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본문의 34절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4절에 이에 라는 그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에 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음모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에 정치적으로 고발당한 상태예요 우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고발하고 정치적 반역자로서 그렇게 고발한 거죠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법을 통해서 사형시키고자 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평안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들도 자신들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상 모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또 못 받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 가난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압재당한 이 정치적인 현실 이것을 뒤엎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각자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런 그 괴리감에 의해서 이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 그들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오해 거기로부터 나오는 을분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이죠 이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흉악자들 사이에 달려 계십니다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못 받기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굉장히 참혹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끔찍해 키케론은 노예들에게 가하는 최악의 극단적인 고문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타키투스는 십자가형은 가장 비루한 죽음이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여러 가지 느린 죽음을 실험한 끝에 만들어낸 최악의 사역법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 인간 이하로 취급되는 그런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 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 참혹하고 저주받은 이 형벌 예수님께서 결코 당하실만한 그런 죽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그런 죄도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최악의 방법인 십자가 매우 아이러니한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이 상황의 세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옆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35절, 36절, 37절, 39절 말씀과 같이 네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시켜 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난리를 치는 거죠 굉장히 어이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 분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첫 외침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바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히브리권에서는요 장자와 아버지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와 동등한 영향력과 권위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 그 고대 근동 히브리권의 문화였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무리도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아버지, 아버지 그런 고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극한 고통과 괴로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올리셨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를 그 죽음의 순간에 기억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왜 십자가의 그 형벌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저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에는요 아버지인 하나님과 일시적인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너무도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향해 등 돌리는 사건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해서 등 돌리는 그 단절이 괴로워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것 그 친밀함이 깨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이것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들을 사여줍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지금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박힌 그 예수님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팔이 6인치가 늘어난대요 6인치가 엄청난 하중 그리고 극심한 그 탈수현상과 함께 39가닥이 되는 그 채찍 그리고 39가닥의 끝에 그 뼛조각과 쇠구슬이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신문 받을 때부터 그 엄청난 채찍으로 등을 찢겨야만 했던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물과 피가 쏟아졌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를 그저 혼호로 지으시고 지으시고 십자가에 그 골고라 언덕을 오르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도 그 온전한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셔야 했던 과다출혈과 탈수중세로 머리가 터져날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두통 가운데 호흡하는 것도 눈 깜빡이는 것도 모든 작고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분에게는 기절하기 직전의 통증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그 극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여전히 기억하는 거예요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그 영혼의 깊은 수렴과 그 늪을 지난 그때에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고통을 덜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극심한 분노와 고통 가운데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저주와 멸망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그 위에서 퍼부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성급한 용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서할 것이 따로 있지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함에도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숨결과 같습니다 그 용서는 그리고 그 죄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죄의 사함을 주시고자 그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샬롱 그 에이레네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한 호흡 하나하나를 몰아 쉬면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떼어내고 싶었던 그 죄의 꼬리표가 벗겨지는 순간이었고요 우리를 끝도 없이 결박하는 그 사망의 굴레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지금 세 번째 달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에게 지금 A4 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펜으로 그 이 3일 동안 여러분이 지었던 내면의 죄와 외면의 죄를 외적인 죄를 적어내라고 하신다면 내라고 한다면 옥사님 종이가 부족해요 못 쓰겠어요 엄청난 그 수취감과 당혹감과 불안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죄 목록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CCTV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다 감찰해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내면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판으로만처럼 펼쳐지겠죠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 모습이 소개될 것이고 나 혼자 은밀하게 생각했던 악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욕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했던 우리의 육성을 통해서 나는 내 속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육성으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자유화할 수 있을까요? 매우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처하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을 그 죄의 목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화평을 잃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이것을 깨뜨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세서 2장 14절 말씀 골로세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그 증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의 목록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돈과 수많은 업적과 명예와 안정된 가정을 가진다 일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죄의 목록을 그 증서를 법조문으로 생각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힘과 어떤 기술로도 어떤 것으로도 파괴될 수 없는 그 증서가 파괴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증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사이에 놓였을 때 그 증서 이 모든 목록이 십자가 나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사이에 있어 이것을 예수께서 이 장부를 깨뚫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이 증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주먹을 움켜쥐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펼친 이 양손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도 살린 그 능력의 손이죠 한마디 말씀으로 폭풍으로 잠재우신 그 능력의 손입니다 충분히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이것을 빼서 당장 그 밑에 있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앙갚음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요 이 손을 움켜쥐지 않았어요 빼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힘 빼고 그저 손을 뻗습니다 왜요? 이 손 아래에는 바로 우리들의 죄의 목록 우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드는 그 죄의 목록 죄의 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꿰뚫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과하는 그 못으로 인해서 20cm가 넘는 큰 대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박힙니다 어린아이 머리통만 하는 그 엄청난 망치로 두들길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전혀 빼지 않았어요 왜요? 내 피가 흘러내리고 내 피가 살아가는 내 자녀들의 그 모든 죄의 목록을 덮을 때까지 주님은 그 손을 절대로 움켜주지 바로 여기 있다 그분은 목록을 보셨다 무엇이 그분의 저항을 막았는가 당신의 실패가 적힌 이 증서 이 목록이다 그분은 이 죄의 값이 사망임을 알았다 이 죄의 출처가 당신임을 아셨다 그러나 당신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 없기에 그분은 그분은 못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주로서 그 의미를 훤히 아셨다 당신과 나의 죄를 자신의 희생으로 가리고 피로 덮기 위해 못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분은 못을 선택하셨다 라고 묘사합니다 십자가는 못은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평안케 하지 못하는 그 죄의 더러움과 수치 그것들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손을 뻗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스 6장 9절 나와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화평을 제가 얘기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가족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해 끼어진 평화가 없는 세상에 대한 고찰 여러가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난 주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요 부수적인 평화입니다 부수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화평의 방법을 넌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고 다른 것만 생각나는 어느샌가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내게 사라져버리고 다른 샬롬의 기준을 가지고 찾는 내 애국된 신화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 십자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나를 세상의 끄트머리에 내모십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지금 현재적 고난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핏값으로 산 자녀로 나의 귀한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 그걸 알면 현재적 고난과 어려움들 충분히 이겨낼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할 텐데요 여러분 스테포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스테포드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성공한 젊은 변호사 스테포드 이야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내 딸이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투자했던 그 모든 부동산이 다 불에 타버려 재산이 다 소실됩니다 1871년에 그렇게 시카고 대화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랑하는 4살짜리 아들도 열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873년에 11월에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려고 하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사업상 본인은 좀 늦게 타게 됐어요 그래서 내 딸과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경에 대서양을 건너던 이 배가 영국 범선과 함께 충돌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266명의 승객들이 바로 차가운 바다 속으로 수장돼 버려요 거기에 아내와 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웨일즈로 이송이 되었고요 그 아내는 슬픔에 젖어서 정말 미칠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전보를 보냅니다 Save it alone What shall I do? Save it alone What shall I do? 여보 나 혼자 살아남았어 나 어떡해 그리고 급하게 그 전보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사고가 났던 그 지역을 지날 쯤에 선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곳이 바로 금해가 침몰했던 곳입니다 스태퍼드는요 밤새도록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재산도 내 아들도 가져가시더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밤새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하 4장 26절 말씀이 그 마음가운데 밀려옵니다 이러한 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몸종 개하시를 통해서 순애녀인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이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 평안하냐 지금 이 상황은요 순애녀인이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이 죽어버린 직후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 순애녀인의 고백이 대단해요 네 평안합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이일하심을 믿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 스태퍼드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가 그날에 아내와 함께 조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위대한 가사를 써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물론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 평안의 동기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그 죄사함과 자유 그 샬롬으로 인해서 얻어진 평안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샬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기준입니까? 이 주가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화평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세상의 끄뜨머리에 둔 것 같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중에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놀라운 화평에 대한 감사와 언해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더 애잔하게 더 가슴 시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